어, 그래. 부모님은? 돌아가셨습니다. 어우, 저런. 그럼 형제는? 없습니다. 세상에. 혹시 임신했어? 네? 아이, 고마워. 그런 거 아니지?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 민희가 아가씨가 가여와서 좀 잘해준 모양인데 걔가 워낙 그랬어, 어려서부터.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몇 날 며칠 울고 그러던 애니까. 그랬죠, 언니? 네, 그랬죠. 애가 워낙 쓸데없이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거지들도 데려다가는 밥 먹여서 꼭 보내고 그랬잖아요, 언니. 네. 아니, 좀 뭐. 그렇다고 아가씨가 거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비슷한 거다 하는 얘기야. 사랑하고 동정이 다르다는 거는 알지? 그리고 설령 사랑이라고 해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아가씨가 그러자 그랬나? 뭘요? 신문에 결혼 발표한 거? 전 모르는 일인데요. 물론 그렇게 얘기해야겠지. 이 결혼 안 된다는 거 알지? 왜 말이 없어? 내 말이 기분 나빠?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나도 바쁜 사람이야. 얼마면 되겠어? 응. 뭔가를 오해하신 모양인데요. 전 강민 씨하고 결혼 안 합니다. 아니, 저런. 아니, 저런. 아니, 저런.